혁신의 일환으로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한솔 로지스틱스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데요. 바로 선배들의 노하우를 담은 H2H 세일즈 팁 북을 제작한 것입니다. H2H 세일즈 팁 북은 한솔이 한솔인에게 전하는 영업 노하우 북으로 한솔 로지스틱스의 국내외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영양별로 구분해 정리한 책입니다. 노하우 북 제작을 위해 영업 직무 인재 29명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1대1 인터뷰를 진행해 공통영양, 전문영양을 바탕으로 사례를 도출했습니다. 기억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. 나아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 3번의 검수를 진행했는데요. 인사팀 담당자의 1차 검수를 진행한 뒤 영업 직무 부서장이 2차로 검수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가 최종적으로 검수한 뒤 제작한 H2H 세일즈 팁 북 H2H 세일즈 팁 북은 한솔 로지스틱스의 국내외 영업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업 사례와 노하우를 수면 위로 노출해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영업 성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나아가 한솔 로지스틱스만의 차별화된 교육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조직을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준 선배들과 선배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만한 아우가 될 신입들 H2H 세일즈 팁 북을 통해 핵심 인재로 거듭날 한솔 로지스틱스 사후 여러분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.